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이슈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다뤄드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재건축 사업들, 사업장들이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텐데요 특히나 지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하는데 속도를 못 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특히나 음마아파트는 달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우스갯소리로 음마아파트가 완공됐을 때는 뭐 아이유씨가 디노쇼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업이 진척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사업지에요 근데 음마아파트가 최근 들어서 조합의 장이 집무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20년 동안 거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곳이 음마아파트인데요 극적으로 조합이 지난해 2023년이죠 설립이 됐었는데 이거 또다시 조합장이 직무집행정지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음마아파트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이 음마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단지의 개요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관련돼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예림 변호사님 오늘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음마아파트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음마아파트에 뭐가 쓰였나요? 이런 개요나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합 내분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업지 PM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좋은 입지의 재건축 단지들 특히 사업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사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경우도 지금 비대위와 조합 간의 갈등 때문에 조합장이 지금 직무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은 거잖아요 여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게 명칭은 한보 음마아파트죠 그렇게 되어 있고 사용 승인일이 1979년도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지어진 지가 거의 40년이 넘은 거죠 넘은 아파트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의 음마아파트 사진 같은 것들 보면 엄청나게 막 녹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사진들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사실 재건축 필요성이 있는 단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세대수는 4,424세대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대수가 크죠 그리고 용적률이 204%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200%가 넘으면 사실 이제 서울에서 재건축하면 사업 수익성이 좀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세대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평형 구성은 그래도 이제 중형 평형 위주로 101제곱미터랑 115제곱미터 이렇게만 지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재건축 사업 단계는 여기가 음마아파트가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답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재작년에 이제 정비 계획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정비 계획 수립 안을 보면은 5,778세대로 이제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 분양분이랑 임대 빼면은 한 676세대 정도 이제 나오는 걸로 근데 이 음마아파트는 사실 이제 재건축을 하게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단지긴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용적률 같은 것들이 이제 200%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분양 그 사업 수익성이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정비 계획 변경을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칭수를 좀 높인다거나 일반 분양세대를 더 많이 이제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상가 조합원들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이제 사업 속도를 좀 내려고 상가 조합원들과 이제 협의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상가 자체가 이제 깔고 있는 땅이 한 2천평 정도가 되고 그리고 조합원 수도 굉장히 많아요 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지금 협의 안으로 보면은 어쨌든 상가 조합원들도 원하면은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분양가는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텐데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상가 조합원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이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무 집행 정지가 된 거 외에도 사실 앞으로도 굉장히 넘어야 될 선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무 집행 정지 결정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아무래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그 입장에서 이 직무 집행 정지 결정이라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뭐 이례적인 부분이다 라고도 하는데 뭐 이례적인 건지도 궁금하고 예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도 또 궁금하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향후에 뭐 이게 재건축 말고도 뭐 재개발 사업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뭐 사업에 좀 지장을 주지 않나요 당연히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조합장 그러니까 대표자가 공석인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장의 어떤 그 선출의 문제가 있어서 조합장의 직무가 그 집 정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는 언제나 이제 분쟁이 많아요 음마파트처럼 그래서 이제 그 조합 집행부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어떤 반대를 하는 또 비대위라는 단체들이 구성이 돼서 이제 분쟁이 꽤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은소협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조합장 선출 총회가 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법원에서는 이 직무 집행 정지 신청을 또 인용을 한 이유는 지금 그 뭐 선거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선거인 명부에도 없는 사람이 투표를 한다거나 명부에는 있지만 뭐 중복해서 투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선거에 공정을 했다라고 본 건데 이제 보통 그 다른 이제 판결에 비춰봤을 때는 이제 그 표수가 얼마 차이가 안 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0표 이상 이제 앞서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제 조합장이 되신 분이 그런데 이제 선거의 절차상의 어떤 하자를 문제로 삼아서 이제 그 공정한 선거 절차를 했다라고 봐서 이제 그 직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사례는 사실 그동안 사례에 비춰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2000표 이상 차이 난다라는 거는 조합원들이 원해서 조합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이제 선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뒤집힐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조합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원에서는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들을 인용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그 좀 그 이례적인 판결이 되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참 이 음마아파트에 대한 그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마아파트에 대해서 입주 시기가 언제냐라고 가끔 여쭤보시기도 하고 질문들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참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03년에 재건축 추진회가 승인이 됐어요 그리고 2010년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고 2019년에 지금 뭐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이 수정된 게 가결이 됐거든요 그럼 이런 순차적인 그 속도로 나간다라고 하면 뭐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 이 정도들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업무에 대한 그 집행이 정지가 된 상황이라면 결국 속도를 나가는 때는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뭐 달리지 조합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되는 건데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음마아파트라는 기차는 달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돌입을 한 거죠 새로는 운전자가 온다든지 아니면 운전자를 다시 앉혀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멈춰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뭐 참 이 재건축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에 그 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 것들 자체가 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가 이슈도 있고 이런 상가 이슈들을 통해서 뭐 사업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의견들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가 이슈가 좀 컸었죠? 상가 이슈가 컸죠 그래서 음마아파트 이제 재건축이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 꼽았던 게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음마아파트 상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장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쨌든 상가 조합원들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재건축 조합 설립까지는 이루어진 상황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주면 어쨌든 간에 이제 일반 분양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두고 또 분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9층으로 좀 상향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정비계획이 좀 변경이 돼서 사업 수익성이 좋아져야 이제 그 앞으로도 좀 사업 진행이 빨리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현안대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실 이 그 추가 분담금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개발 수익성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제 어떤 그 의지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건 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를 내는데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그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장이 직무집행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언제 해결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조합장 그 현재 조합 집행부 쪽에서 이제 선거를 그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청에서는 또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전체 사업을 위해서는 조합 집행부든 비대위든 합심해서 같이 이제 선거 자체를 좀 같이 진행해 보는 방향으로 합심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빠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되기는 좀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으로 또 상당 시간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한 10년 평균 잡거든요 근데 음마아파트는 뭐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됐으니까 벌써 평균 지나고도 그 조합 설립까지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뭐 지금 그 착착 진행되면 뭐 10년 정도 이제 이렇게 입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지금으로서는 사실 10년 후에도 입주할 수 있을지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변호사님도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뭐 시기를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서 또 재개발 사업지 관련된 그 질문들 있고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내집 마련에 대해서 정말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약에 대한 당첨 기회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분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내집 마련에 대해서 재개발을 통한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사연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약은 분양 가격이나 입지적인 메리트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가점이 부족한 저로서는 확률이 떨어지고 또 제가 아직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한 1, 2억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투자를 해서 5년 이상 뒀다가 입주하고 싶은데요 특히 용산구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가 신통기획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지 빌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214-37번지 여기 신통기획에 대한 사업지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마침 제가 잘 아는 사업지이긴 하거든요 제가 여기 관련해가지고 회전에 조합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 아직 조합이 설립 안 됐으니까 조합원이라고 부르긴 어렵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동이에요 용산이죠 그리고 재개발 신통기획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라서 빌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남산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높이 못 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업 수익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수익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일반 분양 수입이잖아요 여기가 조합원이 600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거의 1대1 재개발 재개발인데 1대1 재개발 수준으로 밖에 일반 분양분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신통기획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통기획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종상향이라든가 충수 제한 완화나 이런 것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고도 제한 완화 관련해서도 새로운 대책이 나왔는데 기존에는 남산 주변에 고도 지구가 12m 정도밖에 허용이 안 됐는데 이것도 16m로 올리고 그리고 정비사업지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최대 45m까지도 늘릴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여기는 지금 20m 이하로 해서 했을 때 거의 1대1 재개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층수를 한 2배 정도로 올려가지고 풀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일반 분양분이 거의 조합원 세대 수만큼 나오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멀뚱히 좋아져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투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용산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눈에 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서울의 가장 핵심 주거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넓게 펼쳐놓고 봤을 때 용산이라는 게 거의 서울 지도에서 거의 중심에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교통을 봤을 때 핵심 지역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들 한번 보면 지금 사업지가 이곳인 것 같아요 이곳이 되는데 지금 바로 인근 쪽으로 보면 한남 상구역이라는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핵심 재개발 사업지라고 불리우는 곳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 용산 공원이라는 곳이 한국의 앞으로 센트럴 파크가 될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서울숲 아시잖아요 서울숲이라는 공원을 갖게 된 이후로 성수동이 최고가의 아파트들을 기록을 할 정도로 이런 녹지가 갖고 있는 것이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라든지 녹지가 갖고 있는 하나의 부촌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도 이곳 같은 경우도 향후에 한국의 큰 먹거리라고도 볼 수 있는 곳이 용산에 수정하겠습니다 업무지구인데 국제업무지구인데 이 국제업무지구도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 전자상가라는 곳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향후에 봤을 때 이촌동에 있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서울에서 가장 부촌으로 뽑히는 지역이고요 또 서빙고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도 향후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용산이라는 지역은 서울의 가장 핵심 지역이고 가장 핵심 지역의 이런 주거와 또는 녹지 그리고 업무가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우리가 투자를 해봤을 때 눈여겨봐도 되는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어떤 투자를 임할 때 있어서 지역적으로만 본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거시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동향들을 보고 점점 입지로 들어왔듯이 그 외적으로도 상품군을 또 봐야 되는데 이런 상품군으로 봤을 때는 고도 제한에 대한 완화 수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냐 없냐 이 부분도 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볼 수 있고요 대안이 될 수 있는 용산에 여러 주요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 그런 투자처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용산 같은 경우는 소액 1억에서 2억 정도로 투자금을 설정을 하고 만약에 어떤 물건을 선택한다고 하면 아마 우수한 그런 물건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보기 때문에 금액에 맞춘다면 다른 지역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고도 제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도 제한에 대한 그 이슈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최근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분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 상당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용산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남동 재개발 같은 곳들 보면 10억 이하로는 투자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는 소액으로 1억에서 3억 사이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싸게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여기가 사업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별로 좋지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고도 제한 완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비 사업지에서는 높이를 45미터까지도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반 분양 세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여기가 집값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사업지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의 PM 같은 것들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층수 변경이나 이런 것들 용역도 맡아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재량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풀리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사실 이제 소액으로 투자해서 이런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투자 수익 면에서는 좀 훌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좀 열망이 커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 같은 것들도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합 집행부도 상당히 능력이 있어서 추진을 좀 잘하고 있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도 좋은 사업지로 보여요 네, 만약에 1억에서 2억대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산의 1, 2억대로 아마 매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 만약에 찾는다고 해도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1, 2억 정도로 금액으로 접근을 하겠다고 보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영등포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등포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도림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신성통합기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장리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게 된다면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영등포라는 지역 자체가 여의도와의 접근성도 좋고요 이 일대에 아까 말씀드린 장리마을과 도림동 일대를 보게 된다면 향후에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여의도를 지나서 향후에 공덕 그리고 서울역까지도 이어지는 주요 핵심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보면 내가 서울에서 한 1, 2억대로 찾을 수 있는 사업지들이 별로 없잖아요 1, 2억대로 찾을 수 있는 사업지가 그래도 이 지역에는 조금 담겨져 있다 다만 매물을 선택을 하거나 물건을 선택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액이라는 게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무겁고 가격이 크면은 우량한 이런 상품들이나 물건들 또는 매물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1, 2억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중한 접근을 하실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집 이슈, 음마아파트에 대한 사업 속도 그리고 조합장 집무 집행 정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소액으로 서울에 있는 주택들 이런 투자들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청약에 대해서 가점 관리라든지 경쟁률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소액으로 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시와 경제의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접수를 받으면 저희 집 이슈 제작진들과 함께 이런 문제점들도 해결해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이슈를 통해서 부동산 이슈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다뤄봤습니다 저희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와 경제 forever س 아멘